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. 정부는 신규 창업자 1만 3천 명을 육성하고 유망 중소기업과 청년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데 약 4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기성 구두 사이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는 한 구두. 대학생 김남희 씨가 앱으로 15분 만에 디자인한 구두입니다.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도 스마트폰 앱 하나면 나만의 구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구두 디자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구두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어플리케이션 같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게임하듯이 구두를 디자인해 이를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 직접 구두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. 기업의 재화 기술과 IT 기술이 만나 일반인이라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. 바로 창조 경제의 한 예입니다. 재화 산업에서 새로 신흥하고 있는 스마트 콘텐츠 시장과 접점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 게 이와도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약간 소시할 유통이라는 소비자가 유통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신 개념의 유통을 하고자 합니다. 이처럼 창조 경제를 이해하면 창업을 생각하게 되지만 자본과 실패 뒤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정부는 창업이 창조 경제 성공의 열쇠라 보고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 개인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 플러스 개인의 재산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취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창업을 꿈꿀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1조 원을 투자해 창업자를 만 3천 명 육성하고 청년 창업과 엔젤 투자 펀드, 여성 벤처 펀드에 5천여억 원을 지원합니다. 또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8천5백억 원을 투자하고 창업에 실패한 사람의 재도전을 위해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. 2017년까지 약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창업 지원에 쓰이는 겁니다. 또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는 창조경제타운을, 오프라인에서는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.